외로워서 훔쳐본 건지 훔쳐봐서 외로워진 건지 모르겠어요 엘리케 한국 왔던데요? 지금 덕후들 사진 올리고 난리 났어 엘리케가 우리 앞집 우리 앞집 왔다니까? 사배 기우가 엘리케 여자 대박 하층 두 번째 쯤 딱 걸렸어 어떡해 어떡해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나올 필요 없어요 알았죠? 넌 나오지않아 !!! 1ND 1ND 2ND 3ND 2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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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